내가 만약 문화놀이 카드를 받게 된다면 말이야 하고 싶은 게 진짜 많긴 한데 일단 이것부터 들어봐 이건 내 삶을 꾸며주기 위해 쓸 거야 그동안 못해봤던 문화를 즐기기 위한 거야 뭘 할 수 있는지 우리 알아보자면 일단 내가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자고 첫째 가까운 곳으로 영화를 보러 가겠지 돈이 걱정되지만 걱정마 우린 이게 있으니 둘째 좋아하는 야구팀을 보러 갈 거야 경기장까진 멀지만 걱정마 기자도 탈 수 있거든 또 나온 김에 여행을 할 거야 처음 가보는 전주지만 친구들과 함께니까 분명 즐거울 거야 이제 무거웠던 짐은 잠시 뒤에 버려둘 거야 아 상상만으로 즐거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삶을 좀 더 밝게 만든 문화 누리 희망과 꿈을 얻었어 덕분에 웃는 우리 그리고 희망과 꿈을 얻었어 덕분에 Помaha